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오랜만에 삼천당 제약이구요. 코드번호는 000250입니다. 현재 12월 21일 월요일 11시 23분을 지나고 있구요. 원래 삼천당 제약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1-2회 정도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 특기가 매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분석 위주로 리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좀 특징주격으로 나올 만한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몇개월간 그래도 꾸준히 리뷰를 해왔던 종목인데 매수로서 계속해서 리뷰를 했었죠. 매수로서 뭐 한 1-2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리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일주일 전에 지난주에 이제 리뷰를 좀 한 2회 가량 했었고 그 다음에 꾸준히 해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잘 터졌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추세를 바라본다라고 했죠. 추세를 조금 지켜보는 단계에 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했을 때가 이때였죠. 이때에 계속해서 매수 관점 매수 관점 그리고 또 이때도 매수 관점으로 본 이력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194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굉장히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약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과용 의약품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 제약사 중심으로 성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현재 핵심 모멘텀으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지역에 나눠 파트너십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현재 이제 삼천당에서 아일리아 시장에 현재 진출하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잘 해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진입장벽이 높아서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업인데요. 성공적인 개발과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9월경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 3상 승인까지 붙었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지난해에는 일본의 센주 제약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총 1조 2천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이제 3월달에 유럽의 머크사와도 사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럽 개별 국가마다 전문 영업팀과 함께 타고난 마케팅 능력을 보이면서 그런 기업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런 기업의 기업적인 모멘텀에 있어서 좀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물론 이게 제약주다 보니까 뭐 이런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게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잘 통하는 건 아닙니다. PER도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를 PER 보면서 매매할 건 아니니까요. 어떤 핵심적인 기술력과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액은 꾸준히 1600억에서 18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0억에서 250억 정도가 잘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으나 주말 사이에 좀 나왔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12월 18일 12월 18일 주말도 아니죠. 주말도 아니고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한 3일 됐습니다. 3일 그래서 현재 세계 최초 경고형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3천당 제약이 글로벌 백신 전문회사와 신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을 먹는 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 개발 임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18일 날 밝혔습니다. 회사는 플랫폼 기술인 S-PASS를 이용한 백신 SCD-101V와 SCD-201V를 개발해 경고형 코로나 백신의 기술적 검증을 완료를 했고요. 3천당 제약에 따르면 글로벌 백신 회사는 3천당 제약의 경고형 코로나19 백신을 동물에게 투여해 시험한 결과 주사제와 동일한 면역 반응으로 혈중 항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3천당 제약과 공동으로 미국, 인도, 한국 등에서 임상 및 긴급 사용 승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화이자나 모더나 관련이겠죠. 주사제는 영하 70도, 영하 20도의 초저온 냉동이나 2도에서 8도의 냉장 등 보관의 제약이 있다. 3천당 제약의 경고형 백신은 주사제에 비해 보관과 운송이 용이하다. 또 손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쉽게 공급과 투여할 수 있고 단기간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앞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경고화하는 데도 성공했다는 설명이고 현재 다수의 독감 백신 전문 제약사들과 공동 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관계자 같은 경우에 S-PAS 기술을 활용해 현재 개발과 접종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 백신 주사제를 경고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원료 물질을 그대로 사용해 개발 임상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라면서 다른 코로나 백신 회사들과도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대단한 코로나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급도 완벽하고 그 다음에 차트상 흐름도 어떤 사람은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지만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런 구간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간을 박스권이라고 저는 인지를 했었어요. 네 박스권 정도를 인지를 하면서 여기를 그래도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나온 시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달, 11월달 이때가 아 여기를 지지받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추세장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세장, 추세장에 대해서 이제 차트 관점에서 추세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잘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도 상당히 좋았죠. 흐름 자체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때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때 박스권에 조금 갇혀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때 좀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번 속았죠. 한 번 속긴 했어도 이런 박스권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 구간들을 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들 안에서는 매집을 보면서 그 다음에 돌파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돌파가 나오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추세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의 고가를 또 다시 한 번 더 테스트 했었죠.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이전에 고가 매물 때 네 이런 구간들이 또 이제 박스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넓히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세하게 이제 한 번 보시게 되면은 네 이런 구간들을 네 다시 한 번 더 네 박스권 상단 네 박스권 상단을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 해주고 되돌림 상승 네 추세가 상당히 이쁘게 나온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추세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조금 더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물론 보통 이 정도 상승폭을 열어둔다라고 했죠. 네 최소한의 최소한의 이 정도 상승폭이나 아니면은 이 정도 상승폭을 저 같은 경우에는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상승폭이면은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정도의 상승폭은 한 60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한 70%? 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를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벌써 이 정도의 추세가 나온 거죠. 벌써 이미 이거에 따른 추세는 나온 거고 과연 조정을 또 받고 이 정도의 추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8일, 12월 17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젠택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25,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8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고요. 또 추후에도 센트럴 바이오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